손흥민 선수가 이번 첼슈와의 경기에서도 득점에 실패하면서 FA컵 펌을 하면 최근 6경기 동안 골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한 달 정도 골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케인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데 손흥민 선수까지도 터지지 않다 보니까 토트넘이 최근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 연패 빠져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아니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골을 많이 넣었었는데 왜 이렇게 최근에 골이 터지지 않는 거죠? 득점 선두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 이유에 대한 궁금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분석하기 위해서 일단 첼슈 경기 끝난 다음에 풋볼 런던의 손흥민 선수 평가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하고 곧장 슈팅을 때렸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경기의 많은 부분을 뒤로 물러서 수비를 시도하는 데 주력하면서 공을 효과적으로 소유하지 못했다 한 달 동안 득점에 실패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져 보였다 그러면서 풋볼 런던은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4점을 줬습니다 요약해보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는 수비적으로 축구를 하느라고 내려서 싸우다 보니까 공격수가 전진하지 못했던 거죠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 수비 축구에 대한 지적을 좀 한 거고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이낙연기 히트별을 보더라도 상대 좀 내려와서 많이 싸운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골을 넣지 못하는 경기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보이더라 플레이를 할 때 때려야 할 때 좀 더 과감하게 해도 좋은데 그런 게 조금 부족했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풋볼 런던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인 이브닝 스탠다드는 좀 다른 관점으로 손흥민 선수의 어려움을 분석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분개 케인이 없는 것 이거에 좀 주목을 했더라고요 손흥민은 해리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골을 상당히 많이 넣고 좋은 활약을 했던 데는 케인과의 어떤 컴비네이션 손흥민이 빠져들어가고 케인이 주고 이런 어떤 조합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는데 케인이 빠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파괴력도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왔다고 하는 거죠 솔직히 두 선수는 함께 있을 때 시너지가 좀 발휘되는데 혹시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빠지게 되면 그런 게 좀 떨어지는 이거에 대한 지적을 이브링 스탠다드는 좀 했습니다 물론 이번 첼시와의 경기에서의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다른 공격수들에 비해서는 스탯적으로는 눈에 띄는 활약을 했던 건 맞습니다 팀에서 가장 많은 슈팅 두 개를 때렸고요 유우슈팅도 하나 연결했고 팀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 두 개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파 스코어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평점을 6.9점을 줬습니다 이거는 비니시우스가 6.3점 은돔벨레와 베르베인이 6.8점인 걸 감안하면 토트넘의 공격수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점인 건 맞아요 하지만 부족했죠 이 부족한 거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비축구에 대한 여파 그리고 자신감이 좀 떨어졌던 것 그다음에 손쾌라인이 붕괴된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적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한 가지 또 저희가 오늘 왜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골이 없을까 이건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한 가지 또 다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확실히 상대 수비의 집중 견제에 손흥민 선수가 좀 많이 막히고 있는 흐름들도 분명히 눈에 좀 띕니다 상대가 이제 토트넘과 최근에 경기를 하다 보면 손흥민만 계속 막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힘들어하고 골을 넣는데 좀 애를 먹고 있는 게 맞죠 근데 이거는 상대의 입장에서도 아니 케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케인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토트넘의 골에 상당 부분을 손흥민과 케인이 만들었는데 그중에 케인이 빠져나가니까 어? 그러면 손흥민만 막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또 케인이 없는 상태에서 토트넘 무린유 감독의 축구가 손흥민 선수만을 딱 활용을 해서 카운터, 역습 손흥민 선수의 역습으로만 계속 나오 계속 그 축구잖아요 단절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상대는 어? 저 축구 막으면 돼 손흥민 선수 활용을 한 어? 저 원툴 축구잖아 상대 카운터만 집중적으로 막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전술적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또 집중 견제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대의 수비는 손흥민만 막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집중 견제를 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첼시와의 경기에서 파울을 당한 것 우리가 이제 피파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첼시 선수들에게 피파울을 당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될까요? 이번 첼시 경기에서 무려 7번을 집중적으로 당했습니다 그 탕코 아스피리쿠에타 같은 경우는 거치게 들어오다가 이제 옐로우를 받기도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7번의 피파울 그러니까 상대의 파울을 당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다른 공격수들은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잖아요 비니시우스 베르베이는 피파울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에게 파울을 한 번도 안 당했다는 거예요 은돈벨레 정도가 4-3을 썼는데 앞쪽에 있는 선수들 중에는 은돈벨레가 3개 피파울이 있습니다 전체로 따져볼까요? 첼시가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 때 반칙을 몇 개를 했냐면 14개를 했습니다 이 중에 딱 절반인 7개가 손흥민 선수에 집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상대가 경기하면 이제 손흥민 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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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실제 첼시 경기에서도 이어졌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NBC 스포츠에서 이번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를 평가하면서 토트넘에 대해서 몇 가지 평가하는 게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토트넘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토트넘의 수비축구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러나서 카운터를 통해서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케인, 레길론, 로셀소, 아일리가 없는 상황에서 첼시의 노련한 수비를 뚫을 창조적인 플레이가 토트넘에서 나오질 않았다 그러면서 은돈벨레가 막 막 막히고 제대로 안 주고 이랬던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비니시우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 평가했던 게 손흥민 선수의 집중적인 견제 에 대한 이야기를 좀 NBC 스포츠가 했는데 케인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지 않냐 손흥민 선수는 훌륭한 선수이며 지난해 케인이 부상으로 빠졌을 때도 잘 메워주었다 이번 첼시와의 경기에서 두 차례의 슈팅 기회가 왔는데 결정을 지지 못했지만 두 개의 키패스를 연결하는 등 열심히 뛰어주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다른 공격수 그 누구보다 상대 수비에 집중적인 타겟이 됐다 이번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일곱 번의 반칙을 당했다 케인이 발목을 다친 이후에 토트넘의 슈팅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이유로 손흥민 선수가 집중적으로 견제를 당하면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선수가 막히고 있다 이런 지적을 MBC가 한 겁니다 이제 상대도 아는 거예요 케인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를 토트넘에서 잡으면 되는지 또 무릴로 감독의 축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를 계속 집중적으로 마크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손흥민도 어렵고 토트넘도 어렵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손흥민 선수와 무리뉴 감독 토트넘의 과제 골을 넣은 데에 있는 과제는 케인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확실히 이런 집중 견제와 손흥민 선수의 고립을 좀 푸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웨스트 브롬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문제 진짜 풀 수 있을까요? 불매 상대는 또 알아요 손흥민 선수를 막으면 토트넘의 힘을 못 쓴다는 걸 이걸 풀어낼 수 있을지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